링 검사로 우승을 한 권혁우라고 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범개배기? 어? 아 뭐야? 타이다이다임?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권혁이라서 이제 오늘은 이제 범개배기를 이제 아이고 아 이거 날카로웠어, 이거? 투물도를 사용해서 틈에 이제 바람개비로 튕기는 종류도 있어요. 아 좋았다. 가장 좋은 팁이었어요. 이게 뭐야? 매력 있어요, 매력 있어요. 이게 매력이 있어요? 아시만요. 그렇죠. 그년 около 3개월 21일 가입. 고맙도 Lisbon. 그렇죠. 예전에 Gloriaます. 예전자가 죽을 쥐고 있습니다. 예전자들. 예전자들. 이렇게 때는 용접하고 있습니다. 예전자들. 예전자. 감사합니다.